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대학공동성과공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부 4회를 맡은 추내보건대학교 김영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울산과학대학교와 추내보건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학공동성과공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두 대학의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이 1차 년도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며 더불어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특히 지금부터 시작될 2부에서는 그동안 대학 혁신을 위해 걸어온 발자취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우수사례 발표 및 각 대학의 우수혁신 사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발표가 모두 끝난 후에는 17시부터 이 장소에서 저녁 식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부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울산과학대학교 학생참여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표입니다. 제목은 WCC 개돌레 프로젝트인 제주와 한국화학공학회 전문대학 창의설계 경진대회입니다. 오신호 학생은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준비되면 편하게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과학대학교 혁신지원사업 우수사례 발표를 맡은 화학공학과 오신호입니다. 이제 저희 학교 우수사례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4박 5일 동안 진행한 2022년도에 진행한 WCC 개돌레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수상받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2022년 한국화학공학회에서 주최한 전문대학 창의설계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에서 어떻게 좋은 성과를 얻었냐면 이제 어떻게 이제 발표를 했고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제주도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인데 이제 제주도에는 해마다 천만 명이 넘는 관객들로요 많은 쓰레기들이 발생하는데요. 이제 생활 쓰레기 때문에 제주도에 정말 큰 골칫거리로 전락해서 이제 많이 제주도 시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교육받은 내용이 ESG라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걸 중점으로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거를 토대로 이제 제주 그린 마일리즈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발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4박 5일 동안 제주도 시내나 이제 해변가나 곳곳을 돌아다녀봤는데요. 쓰레기가 진짜 많았습니다.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제 제주 그린 마일리즈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쓰레기를 모아오면은 이제 제주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 바꿔준다는 제도인데요.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쌓은 마일리지를 기프티콘으로도 교환 가능하고 현금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1회 참여하면은 이제 각각 렌트카 숙박업체 테마파크 할인 등 이런 혜택들을 구성하였고요. 이제 그린 마일리지라는 제도를 도입한다면은 이제 쓰레기를 모아오면은 이제 받아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주 그린 센터라는 것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주 그린 센터라는 건 어떤 거냐면 유동인구가 많은 유명 관광지나 해변가 등에 저런 건물을 설치해서 부스처럼 운영하는 건데요. 이제 부스를 운영하려면 직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직원들은 제주도 내 취약계층들을 우선으로 고용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취약계층 상대로 우선 고용을 진행하며 이제 제주 그린 마일리지는 제주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므로 지역사회에 환원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제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저희가 만든 제주 그린 마일리지 제도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가를 조사하려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40표를 받았고 이제 찬성은 32표 반대는 8표로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은 이제 최근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고조되면서 사람들이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나서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다음은 이제 혜택들이 굉장히 유용하다면은 제주도 여행하면서 한 번쯤은 참여하고 싶다 이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반대 의견으로는 제주도에 여행 왔는데 굳이 쓰레기를 주워야 하나 그리고 또 제주도를 또 방문할 것 같진 않다는 반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주 그린 마일리지라는 걸 계획하면서 4박 5일 동안 코딩 또한 진행하였는데요. 이제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제 발표 자료에 사용하였습니다. 그 제주도 WCC 겟올레 프로젝트에서 ESG의 중점으로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제 ESG를 취합하도록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E는 환경으로 제주도의 골칫거리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S는 사회로 그린 마일리지 센터를 운영하여 소외계층들을 우선 고용하는 제도를 기획했고 G는 지배구조로 프로젝트 구성원들이 법률을 지킬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서 이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대학 창의설계 경진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제주도에서는 부러지는 선인장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열매를 수확한 뒤에는 선인장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버리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선인장에는 피부에 유용한 성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는 이거를 이용해서 바디워시를 만들고자 생각했습니다. 이제 바디워시 제작 과정은 선인장의 목차고요.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바디워시를 제작하였습니다. 만든 바디워시는 이제 다른 바디워시들은 사용하고 나면은 보습효과가 좀 떨어진다든지 피부가 푸석푸석해진다든지 그런 단점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선인장을 사용하여 만든 바디워시는 이제 푸석푸석한 것도 없고 사용하고 난 뒤에는 아주 보송보송한 좋은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 그린마일리지와 선인장 바디워시에 대해서 내일 발표해 준 오시는 학생인데요. 혹시 질문하실 분 혹시 계실까요? 네 대부분 질문 부탁드리면 잘 하지는 않으시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사회자로서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학생으로서 지금 보니까 제주 그린마일리지 또 선인장을 가지고 이런 화장품 바디워시 같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가장 좀 하면서 보람 있었던 경험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좀 궁금하네요. 가장 보람 있었던 건 이제 제주도에서 4박 5일 동안 진행한 WCC 게돌레 프로젝트가 제일 보람이 있었는데요. 이제 환경도 생각하면서 이제 제주도 내 시민들의 이제 골칫거리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좀 전에 그 QR코드가 나오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잠깐 쉬는 시간 동안 해봤더니 그게 대신 지금 연결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계속 구동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은 구동이 되고는 있는데 안드로이드만 지금 지원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 지금 울산과학대학교 화학공학과 오신우 학생이 제주 그린마일리지와 선인장 바디워시에 대해서 발표해 주었는데요. 네 큰 박수로 네 화답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그 추내보건대학교 학생 참여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표입니다. 제목은 2022학년도 동계 ESG 사회공원 아이디어 경진대회이고요. 발표에는 추내보건대학교 보건행정과 김신영 학생과 간호학과 김수현 학생입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내보건대학교 제38대 부의장 김신영 총무부장 김수현입니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발전협의회에서 부산 울산 경남의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 동계 ESG 사회공원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주관해 주셨습니다. 우리 추내보건대학교에서는 제38대 1장 부의장 총무부장이 대표로 경진대회에 참여하여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각 전문대학에서 학생 3명을 추천받아 1월 2일부터 1월 6일까지 손오벨 제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탐구를 위해 8개의 조를 나누어 제주 ESG 탐색 및 대회 참여를 했습니다. 1월 2일 오전 9시 30분에 김해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10시 30분 제주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4박 5일 동안 묵게 될 손오벨 제주회가 13시부터 1시간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팀 빌딩 및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무부장인 수연이와 을장인 보람연니는 4조, 저는 5조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에는 무인도에 가져갈 물건 16개를 개인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팀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본인의 생각을 설득시키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팀에서 조장을 맡은 입금이 조장을 돕는 부조장 역할을 맡은 말쟁이 정리를 도와줄 깔끔히 대회 도중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할 기록이 힘든 상황에서 웃음과 동기부여를 줄 웃상이 말보다 행동으로 옮겨줄 행동이로 역할을 나누어 팀워크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16시부터 18시까지 ESG의 이해와 제주 기업의 적용 사례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석식을 먹고 인구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제주도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1일 차에는 강의만 듣고 특별한 체험을 하지 않은 하루라 너무 아쉬웠고 앞으로 펼쳐질 4일간의 행복한 시간들을 꿈꾸며 잠에 들었습니다. 설레고 어색하기만 했던 1일 차가 지나고 2일 차가 밝았습니다. 소누벨 제주 봉관 1층에 있는 해난디 레스토랑에서 조식 뷔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 사례를 탐방하기 위해 9시에 출발하여 제주 981파크에 가 현장 사례를 견학했습니다. 첫 번째, 조끼를 입고 총을 들고 있는 사진을 보시다시피 프로아레나라고 현실과 게임을 넘나드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전장에서 뛰어놀았습니다. 현실판 FPS 게임인 프로아레나는 전장 실내 레이저 태그 서바이벌 게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즐거워했고 이 게임으로 인해 학생들과 조금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무동력 카트 체험을 했습니다. 이 체험은 휴대폰에서 981파크 앱을 설치한 후 티켓과 내 계정을 연동하여 레이싱 기록과 순위를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화질 탑승 영상도 확인해 볼 수 있어서 더 새롭고 재밌는 활동이었습니다. 차량은 세 종류 코스는 네 종류가 있었으며 자유롭게 선택하여 두 코스를 탔습니다. 제주 바다를 바라보며 중력 가속도만으로도 스피드를 즐기는 다운힐 레이싱과 한라상 반향을 바라보며 자동 회차로 여유롭게 자연을 즐기는 업힐 레이싱을 탔습니다. 조금은 추웠지만 쌩쌩 달리며 스트레스도 확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13시부터 16시까지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에 가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를 주제로 현장 사례를 견학했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이란 우리 지구 환경의 보전을 위해 자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 사회, 환경, 부문이 균형되고 조화롭게 발전하는 것이며 미래 세대의 욕구를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현 세대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발전이라는 것이며 21세기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새로운 발전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하는 일로 5개 분과 추진사업, 공통사업, 행사 및 홍보사업 업무 위탁사업, 공모사업에 대해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이 3시간이 우리에겐 배움의 시간으로 다가왔고 데이를 준비하며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석식을 먹고 난 후 19시부터 21시까지 현장 견학 적용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 워크숍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개인에게 문자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콘을 발생했고 조별 회의 장소로 발송받은 스타벅스 쿠폰을 이용하여도 되고 혹은 다른 카페를 가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사진을 보시다시피 4조는 바닷가에 있는 카페로 가 회의를 진행하였고 5조는 숙소 주변 스타벅스에 가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4조와 5조는 각각 팀원들끼리 주제를 확실하게 정한 후 노트북으로 자료를 조사하여 공유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 3일차가 밝았습니다. 기상 후 조식을 먹고 맞춤형 관광상품 사례를 찾기 위해 제주도 감귤 체험농장회가 현장 사례를 견학을 했습니다. 제주도의 지역 맞춤형 관광상품인 만큼 귤을 따며 조원들과 사진도 찍고 땅 귤을 까먹어보며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겉모습만 봤을 때 당도가 가장 높을 것 같은 귤을 조별끼리 하나씩 골라서 당도 테스트를 했습니다. 직접 딴 귤의 당도가 가장 높은 조원 모두에게 3kg에 달하는 귤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각 조에서 당도가 높을 것 같은 귤을 찾기 위해 만져보기도 하고 크기를 비교하기도 하고 네이버의 당도가 높은 귤에 대해 검색을 하며 귤 3kg를 갖기 위해 귤을 열심히 땄습니다. 결과는 사조가 딴 귤의 당도가 14.6으로 1등을 하여 귤을 3kg씩 선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3일차의 일가는 조원 1인당 5만원씩 7개의 조에 35만원의 지원을 받아 ESG 미션을 수행하였습니다. 미션은 제주 ESG를 찾아라였습니다. 관덕정 분식, 갤러리인 혹은 소속 리버스, 제주 사랑방 혹은 비원 청년몰 혹은 아라리오 뮤지엄 에가 제주도의 원도심을 체험하고 인증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4조와 5조는 오래된 건물을 모티브로 한 로컬푸드 레스토랑인 관덕정 분식회가 맛있는 분식을 먹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원 청년몰에 가서 디저트로 마카롱을 사고 청년몰을 마음껏 구경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후에 우리는 세계적 현대미술을 구경할 수 있는 아라리오 뮤지엄 동문모텔 미술관에 갔습니다. 원도심의 정치를 느낄 수 있는 옛 건물을 이용해서 작품과 어우러진 오래된 흔적들이 특별하게 와닿았습니다. 다음으로 소품사배가 아기자기한 제주도만의 소품들을 구경하고 지원받은 남은 돈으로 팀원들과 기념 소품을 구매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사진을 보시다시피 조원들과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예쁜 사진도 찍었습니다. 인근에서 석식을 먹은 후 제주 소노별로 이동하여 19시부터 21시까지 우리가 만드는 교육과정 ESG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다음으로 4일차가 밝았습니다. 소식을 먹고 난 후 9시부터 12시까지 디자인 싱킹을 통한 아이디어 구체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회 아이디어 구성에 어려움을 느낄 우리들을 위해 강사님을 초청해주셔서 대상자를 위한 디자인 싱킹을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들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 싱킹을 통한 아이디어 구체화 시간을 마치고 학교 교수님께서 제주도로 와주셔서 간담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회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는지 제주도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두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다음으로 14시부터 21시까지 ESG 사회공원 발표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다음 날이 발표이자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에 우리 모두가 아쉬워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주어진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 8개의 저 모두가 열심히 발표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수상 결과는 4조 금상, 5조 은상으로 우리 춘해보건대학교는 금상과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4조의 발표 주제는 시니어를 위한 정보 지식 교육이었습니다. 시니어 정보 지식 교육 프로그램을 주제로 급변하는 시대에 시니어들이 사회에 녹아들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사진을 찍어 공유하는 글을 쓰고 주변인들과 SNS로 얘기를 나누고 키오스크 기기 활용과 주문 어플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 소프터와 함께 강의와 실습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입니다. 총 4회차에 걸쳐 하루에 4시간씩 총 16시간을 투자해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명은 멋지고 예쁘게 사진 찍기, 네이버 블로그를 활용한 글 잘 쓰는 법 나는 키오스크로 주문합니다. 카카오톡 300% 활용하기로 정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다세대 체험, 신지식 교육, 지역경제 활성화, 시니어 세대 사회 참여 활성화를 기대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시니어 교육자가 시니어 대상 정보 지식 전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되고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으로 지속 커뮤니티 카페를 생성하게 됩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연계 가능한 실전 지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니어가 신세대, 다세대 커뮤니티 형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다음 5조의 발표 주제는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기존과 차별화되는 교육을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현재 초고령 시대로 진입하고 있어서 교육 대상을 어르신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키오스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5조가 찾은 문제점은 첫째, 교수 한 명이 다수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개인 간의 학습자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하여 지도자와 학습자를 1대1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 매장마다 다른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어서 연습용 키오스크만으로는 연습하기엔 헷갈린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기간을 2시간씩 6주로 구성하여 1주 차에는 1대1 교육 파트너를 맺어 평소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웠던 점을 파악하고 향후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2주 차에는 기존 교육과 같이 교육 자료를 사용하여 키오스크 사용법을 알아보는 교육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3주 차에는 1주 차에서 계획한 매장을 가서 실제 사용 중인 키오스크로 연습하도록 구성했습니다. 4주 차와 5주 차에는 지난 3주 차와 동일하지만 겹치지 않은 매장에 가서 다양한 종류의 키오스크를 써보며 교육에 사용되었던 연습용 키오스크의 어려움을 없애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 6주 차에는 활동을 한 후 느낀 점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으로 구성했습니다. 기대 효과로 1대1 강의라는 차별화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빠르게 사용방법에 적용하여 자신감이 생기고 이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활발한 사회활동으로 사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에 외로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본 ESG 사회공헌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참여하여 ESG에 대해 뭔지 자세하게 배울 수 있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ESG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 단위의 노력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노력도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어야 함을 느꼈고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업 차원과 개인 차원의 시각에서 ESG에 대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인 텀블러 이용하기, 장바구니 이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인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수히 많습니다. 여기 계신 모두분들 ESG에 대해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해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신 주최측과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5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인구 분포 자체가 역피라미드 형태로 바뀐다고 하는데 그에 맞춰서 이런 시니어 교육에 관심을 가져준 두 학생 발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다음 순서는 울산과학대학교 교육혁신 우수 사례 발표입니다. 제목은 능동 CQI와 창의융합교육입니다. 발표에는 울산과학대학교 김강현 직업교육혁신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졌었네요. 좀 전에 친구들이 에코를 굉장히 중요시켜서 안 쓸 때 전원을 딱 내렸던 것 같아요. 몇 분 우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 김강현입니다. 교육혁신의 능동 CQI와 창의융합교육이라는 주제로 성과에 대해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글자가 많은데요. 저희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개발, 운영, 자체평가의 체계를 한 장에 그린 그림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대학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해서 에디 모형을 쓰고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중요한 의사결정이 들어가거나 재원, 프로그램의 조정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PDCA로 프로그램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체계는 모든 대학들이 아마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진한 특성화 사업 때는 여기에 있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발하는지가 굉장히 핵심이었고요. 지난번 사업인 혁신사업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 그 다음에 CQI 체계에 대한 것들이 체계를 잘 갖추고 있고 잘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두 번째 혁신사업에서는 저희가 1차 혁신사업 때 했던 것 중에서 CQI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든지 아니면 구성원들이 하기 힘들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시키자 하는 게 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 혁신사업 1차 년도에서는요. 가장 포커스를 맞췄던 게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CQI를 액티브하게 한번 해보자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냥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많은 벽을 느꼈었어요. 왜냐하면 굳이 학생들의 의견을 이렇게 들어서 그냥 안 들어도 되는 불평을 들어야 되느냐 부서에서 학과에서 뻔히 요구하는 게 다 돈 내나라는 소리인데 그거를 들어서 정말 머리 아프게 할 거냐 부터 시작해서 정말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해내야 하지만 지금 이 시대 학력 인구가 줄어드는 대학 학생들한테 대학이 선택을 받아야 되는 이 시계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1차 년도에 어떻게 하면 CQI를 제대로 작동하게 할 거냐를 가장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러면 이런 교육 체계, 체계만 잘 된다고 되느냐 가르치는 건 구닥다리 옛날 방식으로 가르치면서 체계만 자꾸 잘 개선한다고 되느냐 아니죠. 그 가르치는 내용도 시대에 맞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인 창의 융합 교육을 그 모델을 만드는 게 이 1차 년도에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현을 위한 액티브 CQI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췄던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불만,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을 뭔지 그 다음에 매 순간 발생하는 학생들이 이건 교수님 아닙니다 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는 학생 모니터링한 운영을 정말 대규모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학교의 교수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세요. 내가 엄청나게 힘들게 CQI를 이런 거를 개선해달라고 적어봤자 아무것도 바뀌는 거 없다. 그래서 교수님 이제는 그렇게 안 되게 하겠습니다. 교수님 학과에서 요구한 게 뭔지를 본부에서도 알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게 절차를 체계를 힘들지만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첫 운영을 시작한 것이 올해 사업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깨져 있네요. 순차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액티브 CQI에 작동하는 절차는 학생 모니터링단을 매 학기 운영을 하고요. 이 학생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학과에 전달합니다. 학과에서는 각 교수님들이 작성, 교과목별로 작성하시는 교과목 CQI랑 합쳐서 학생 모니터링단 의견을 들어서 개선 상황, 어떻게 다음 학기를 바꿀 건지를 할 거고요. 뭐가 좀 깨졌네요. 그러면 여기서 학생들이 요구했던 상황, 그 다음에 학과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학과나 학생들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대학의 부서에서 이 의견들을 전달을 해서 대학 전체의 교육과정 자체 평가 때 취합을 의견을 받아서 취하로 합니다. 그럼 본부에서는 학생들의 이런 의견에 대해서 요것들은 다음 학기에 바로 하겠다. 요것들은 장기적으로 돈이 많이 필요하고 준비가 많이 필요해서 장기적으로 접근하겠다. 이거, 이거, 이거는 도저히 현실적으로 이런 이런 사유로 해줄 수가 없다. 이런 의견들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종합 정리를 해서 총장님, 그 다음 처단장님들한테 보고를 하고요. 또 의견을 반영을 해서 최종 확정을 지은 다음에 지금 요거는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이 학생들이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 모니터링단의 게시판에다 올려져요. 그래서 지난 학기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시했던 것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게 제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요 전체 개선사항을 대학의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모니터링단은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2020년부터 한 100명에서 120명 매학기 100명에서 120명 정도로 대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한 102명이 참여를 했었고요. 2학기 때는 졸업반 학생들이라든지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거의 수업이 학교 바깥에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많이 빠져서 82명이 참여를 했고요. 학생 모니터링단 학생들의 역할은 학과별, 학년별, 분반별 한 명씩 배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주차별 수업 현황 어떤 것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정상적으로 수업이 잘 이루어졌음 아니면 어떤 과목에서 갑자기 휴강이 이루어졌고 이게 보강이 언제 이루어졌음 이런 것부터 아니면 실습 컴퓨터 수업인데 컴퓨터가 작동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한 주 미뤄줬음 이렇게 간단하게 적게 되어 있고요. 학기가 끝나고 나면 이 학과별 학생 모니터링단 학생들이 쭉 회의를 한 2차례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쪽에다가 의견 사항을 보내줘요. 그 다음에 전체 대학의 학과별 팀장 학생들 24명을 모아서 올해 1학기 같은 경우는 원데이로 풀로 했었고요. 2학기 때는 동부, 서부 2회에 나누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2회에 나누어서 학생들하고 그 의견이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학교의 사정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문구 이런 것들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학과랑 각 부서에 넘기는 체계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 학생 모니터링단을 참여한 학생들은 총장 명의의 봉사상을 수여하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지난 학기 때인데요. 그 매년 매 학기마다 학생 모니터링단 그 발대식을 열고요. 특히 2학기 때는 보통 1학기 때 했던 친구들이 대부분 2학기 때도 학생 모니터링단 참여를 하기 때문에 2학기 때 시작할 때는 1학기 때 여러분들이 제시한 것에 대해서 어떤 어떤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제 대응 현황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하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2학기는 한 얼마 전에 그 학생 모니터링단이 끝났고요. 지금은 그 학생 모니터링단 의견을 학과랑 부서의 의견 혜신을 지금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거 영상 잠시 틀어줄 수 있나요? 제가 컨트롤이 안되는데 안되나요? PDF로 되어있나요? 아 지금 PDF로 그래서 애니메이션 다 깨져 있구나. 이거 죄송한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검색이 되니까요. UC 학생 모니터링단 1학기, 2학기 작년 거 있습니다. 영상 잘 만들어놨으니까요. 여기에 학생 모니터링단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학생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학생들의 의견을 포함을 해서 학과에서 그러면 어떤 걸 개선할 건지 그 다음에 그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대학본부의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학과의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학에서는 본부에서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을 했고요. 작년에 진행했던 것은 21학년도 교육과정에 대해서 22학년도에 적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제출했던 학과의 교육과정 자체평가를 기반으로 3월 달에 데이터를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4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학부과정회의 때 학과에서 제출했던 사항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어나운스하고 의견을 물어보고 이런 게 무슨 의미로 요구했는지 얼마나 필요한 건지 그런 것들을 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한 것을 각 대학본부 부서에다가 시설팀이든 교수학습이든 상담센터든 인재개발부서든 어학교육원이든 이런 데에다가 학과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보내주고 거기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회신을 달라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신을 기반으로 대학에 있는 대학발전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검토를 했었죠. 그래서 작년에 대학발전기획위원회에서의 가장 큰 검토의견은 학과에서 아무래도 교원충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이 체계에서는 다룰 범위가 아니다. 교원충원 같은 경우는 학생충원율 여러 가지 지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교육부에서 시정하는 그거에 의해서 지정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빼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 요거까지 정리된 것을 2회에 걸쳐서 총장님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대학중장기 발전계획에도 집어넣고 개선사항에 넣고 그 다음에 22, 23 국구사업에 학과에서 전문가 자격증 과정이 좀 더 많이 프로그램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산을 좀 늘려달라. 그 다음에 시설보다는 좀 기자재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시설을 좀 줄이고 기자재를 늘려달라.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설정할 때 이제 가이드라인을 참고 자료로 주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예시로 작년 올해 했던 거고요. 세계학과에 대해서 교육과정 비교과 인력 시설 환경 기자재 사실 이거 말고도 제도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칸이 너무 글자가 너무 작게 나와서 제가 제도는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과에서 요구했던 거 그 다음에 이거를 대학본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을 정리한 예시입니다. 이렇게 교육과정에 대한 체계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내용과 콘텐츠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작년에 혁신사업에서 교육혁신에서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췄던 것 중 하나가 학생들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의능력 융합능력 도전정신 이런 것들을 키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학생들이 대학에 오면 대학생활이 즐겁게 즐겁게 느끼게 하는 것 이것들을 굉장히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가칭 저희가 교양대이라고 지정을 했는데요. 우리 사회 우리 지역사회가 침면한 문제가 지역산업의 불황에 따라서 지금 지역천연층의 유출이 굉장히 심하죠. 지난 몇 년간 한 10만 명 7만 명 가까이가 지금 인구가 줄었다고 합니다. 울산에서 그 다음에 양질의 일자리 문제 등으로 국가적으로 지금 남녀 젠드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은 신입생 충월 미달 이런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던지고 싶은 하두는 그래서 우리 대학이 교육계가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것하고 가만히 손 놓고만 있을 거냐 그래서 나왔던 아이디어 중 하나가 대학의 낭만과 즐거움 그 속에서 건강한 가치관 더 나아가 배려와 협력을 그런 거를 배운 창의 융합교육을 강화하자 하는 게 키포인트고요. 이 교양대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한 지금 대충 이렇게만 적었는데 한 20차 회의 정도를 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그래서 학생들 학과 의견도 들어야 되고 학생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본부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이 수업을 맡으실 교수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각 사업단의 예산도 확인을 해야 되고 지자체 도움도 요청을 드려야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교양대이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내년 1학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자면 매주 금요일은 전공 수업을 하지 않고 오직 교양수업만 한다 하는 게 키포인트고요. 그래서 두 가지 교양이 있는데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신입생이 입학하자마자 시간표를 짤 수가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융합된 수업을 듣게 시간표를 짜주고요. 1학년 1학기를 제외하고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과 나이 성별 상관없이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자기가 원하는 교양과목을 들을 수 있는 과목을 운영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PDF로 되어 있어서요. 사실 영상이 하나 들어있었는데 이거 보시면 아시거든요. 지금 울산과학대학교가 추구하는 교양대회에서의 창의융합교육이 어떤 건지 시범 운영을 한 건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시범 운영으로 기발한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먼저 교수님들 여섯 분이 간단한 기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 12명 학생 운영진 12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학생 조배정 재료 탐색 주제 그 다음에 장소 물색 식당 뭐 이런 것부터 다 해서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직접 해보게 했습니다. 자기 주도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어서 옆에 보이는 것처럼 모터와 풍선을 기반으로 만드는 공기 펌프를 학생들이 만들고 그거를 또 응용하는 작품을 만드는 걸로 했고요. 총 24팀 189명이 참여를 했고 서부 캠퍼스 남학생이 118명 동부 캠퍼스에 여학생이 7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2주간 사전에 이 팀을 다 24개 팀을 구성한 다음에 사전에 이런 것들을 할 거니까 사전 2주간 논의 전략 회의 해라고 한 다음에 원데이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이것도 안 틀어줘요 안 돼요? 있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이거 클릭되나요? 밑에 게스트로 계속하기 이렇게 하시면 조금 실제로 이제 이 학생들이 기발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했던 것들을 이제 저희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는 알로라는 시스템에서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직접 해보면서 이제 이런 디지털 리트러시 영향도 키우고 또 스스로 해보고 자기들의 활동을 기록도 해보게 하는 그래서 이 활동이 어떻게 보면 약간 노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가 모두 교육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고민을 해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했던 내용입니다. 학생들이 정말 재미있어 했었고요. 특히 당연히 대상 받고 금상 받고 수상했던 애들은 더더욱 신나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과 발표를 하는데 성과에서 좋은 것만은 얘기를 하진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 1차 년도 성과의 핵심은 우리가 한 거 그 다음에 2차 년도 3차 년도 해야 될 숙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마무리로 끝맺음을 말씀드리면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보다도 재학생이 학교를 좋아해야 됩니다. 재학생이 애교심이 없으면 그 다음 학생들이 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재학생들이 학교를 사랑을 해야 되고 졸업하고 졸업하고 나서 자긍심을 느껴야 되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그냥 브랜드 가치가 생겨야 됩니다. 브랜드 가치는 우리가 떠들어든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브랜드라는 것은 외부에서 우리를 인정해줄 때 브랜드가 되잖아요. 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 중심에 학습자 중심에 대학을 힘들어도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화두를 던지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융합교육 그냥 저희 전문대학이 직업교육이 메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융합교육을 통해서 학생이 대학생활이 즐거운 걸 넘어서서 학생이 건강한 가치관과 협업하는 능력을 갖추는 걸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젠더 갈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지방이 점점 약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번 혁신사업의 가장 큰 성과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라고 주실 수 있게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강현 직업교육 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추네보건대학교도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좀 재밌게 지낼 수 있을까 하고 교양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김강현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장시간 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잠깐 우리 쉬었다 가는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시 2시 50분까지는 잠깐 휴식시간 취하고요. 2시 50분부터 다시 다음 발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밖에 커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커피들 드시고 휴식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전에 못 봤던 동영상은 지금 한번 된다면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네. 커피 도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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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안녕하십니까. 직업교육혁신원장을 맡고 있는 김강현 교수입니다. 학생 모닝터링단은 2019년도에 처음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지속적인 품질관리 교육의 질 개선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학생 모닝터링단은 학생 모닝터링단은 학과 학년 분반별로 한 명씩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학교 중에 진행되는 수업에 학교 중에 진행되는 수업에 큰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주간 리포팅을 진행을 하고요. 한 학교가 끝나고 나면 학교가 끝나고 나면 학과 자체적으로 학생 모닝터링단 학생들끼리 모여서 이번 학기에 어떤 것들이 좋았고 어떤 것들이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학과별로 의견이 리스트업이 되고 난 다음에 학교 전체에 학생 모닝터링단 팀장 간담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해줬으면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사전 조율이라든지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요. 어느 정도 정리를 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그 학교에 있는 각 부서, 그다음에 학과로 학생들의 리포팅된 정리된 자료가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모닝터링단을 통해서 저희가 X클래스에 대한 불편한 사항을 교수님들과 직접 면담을 통해 말씀 드리게 될 수 있었던 좋았던 계기가 된 것 같고 일단 모닝터링단을 통해서 불편사항뿐만 아니라 학교 개선사항도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과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제가 도맡고 있는 단계에 뿌듯하기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한 문제, 두 문제씩 해결해 나가면 학교가 개선되고 학생들도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한 군데에 모아서 교수님들께 전달해야 되기에 조금 불편함이 있었는데 UC 모닝터링단의 속함에 따라서 그러한 기회가 창출돼서 교수님들께 그런 학생들의 의견을 한 군데에 모아서 전달해 드릴 수 있음에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 UC 모닝터링단이 쭉 이어진다면 후배들에게 계속해서 추천해 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제가 지난 4년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많이 느낀 게 우리 학생들이 정말 진실되고 그다음에 성실하고 정말 뭐랄까 감동적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아니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개선을 위해서 젊은이답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내용들도 정말 반성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잘 운영이 되어서 우리 대학이 더 좋은 대학, 더 뿌리가 깊은 대학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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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AI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예전에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을 했는데 이세돌 구단이 딱 한 번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알파고를 그 다음 AI가 100대 0으로 이기고 또 그 다음 AI는 또 그 AI를 100대 0으로 이길 정도로 AI가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또 챗 GPT라는 것이 있는데요. 채팅, 챗봇인데요. 버전 4.0까지 나왔는데 챗봇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거의 지금 인간과 비슷한 정도로 감정을 교류할 정도까지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에 맞춰서 이번에 준비된 내용은 원격 교육 지원 사례와 또 메타버스 또 다른 공간이죠. 가상의 공간을 이용한 또 교육 또 심리 상담 역량 강화 교육 이런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추내보건대학교 원격 교육 지원 사례 발표가 되겠고요. 네 원격 교육 지원 센터 김선일 센터장께서 발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추내보건대학교 원격 교육 지원 센터장 김선일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큰 발표를 해본 적이 없어서 조금 많이 떨리는데요.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 추내보건대학교 원격 교육 지원 사례 발표를 맡은 김선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대학의 원격 교육 지원 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교육 지원 센터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추내보건대학교 혁신 지원 사업 목표인 CHESG 기반 보건 의료 특성화 미래 혁신을 위한 혁신 전략 중의 하나로 미래 환경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 혁신을 위한 교육 역량 혁신에 원격 교육 지원 혁신을 세부 혁신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격 교육 지원 센터에서는 원격 교육 지원 혁신을 통한 교육 역량 혁신을 위해 비대면 미래 교육 시스템과 비대면 미래 교육 지원 강화로 구분하여 하단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사례 발표에 앞서 추내보건대학교 원격 교육 지원 센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격 교육 지원 센터는 2020년 9월 교수학습 지원 센터의 원격 수업 지원팀을 시작으로 2021년 3월 교무처 산하의 센터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격 수업 관리 위원회와 센터 운영 위원회를 두고 교수학습 지원 센터와 전산소의 협업을 통해 교내 정규 교육 과정과 비정규 교육 과정의 원격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까지는 교수학습 지원 센터에서 운영하는 혁신 지원 사업의 일부를 운영하면서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K목 강좌를 개설하고 콘텐츠 제작을 위한 스마트 러닝 스튜디오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 사업과 울산 경남 권역 원격 교육 지원 센터 사업에 참여하면서 공동 활용 스튜디오를 본교에 구축하였고 공동 활용 콘텐츠도 제작하였습니다. 22년도부터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원격 교육 지원 요구도 조사를 통해서 새로 개설한 프로그램들을 혁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비대면 미래 교육 시스템 강화입니다. 비대면 미래 교육 시스템 강화의 하위 프로그램은 원격 교육 시스템 운영 플랫폼의 고도화입니다. 저희 대학은 온라인 플랫폼을 사이버 캠퍼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격 교육 지원 센터에서는 온라인 수업의 평가는 플랫폼 활용의 만족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여 교무처의 온라인 강의 평가 만족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기능 개선과 고도화를 통한 노력의 결실로 온라인 강의 평가가 향상 또는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용량이 증가된 2020년 이후로도 우리 대학은 여전히 많은 강좌가 다양한 방식으로 온라인 수업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블렌디드 러닝과 플랫러닝을 운영하는 강좌까지 많은 강좌가 사이버 캠퍼스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은 서버 과부하와 네트워크 불안정을 대비하고자 서브 플랫폼으로 울산 경남 권역 공동활용 학습관리 시스템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공심화 학사학위 과정에 온라인 수업을 권장하고 있고 대학의 LMS와는 운영체계가 다소 달라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며 시스템 운영과 기능 개선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대면 미래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스마트 러닝 지원은 저희 대학에서 운영하는 모든 강좌에서 강의실에서의 대면 수업과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재학생들에게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은 코로나19의 재유행과 변이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 감염이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대면 수업에 결석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격리 학생들의 학습업 도장을 위해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원격 교육 콘텐츠 제작과 관련한 세미나를 37강좌 개설하여 학기 전 교수님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학과의 강의실을 대상으로 혼합 수업 방법에 대해 직접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기자재를 사용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기자재와 라이센스를 구매하여 각 학과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재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했을 뿐 아니라 교수님들께서 격리 학생을 위해 제공해야 하는 추가 학습 콘텐츠 제작에 대한 수고로움을 단축시켜 원격 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원격 교육 컨설팅입니다. 원격 교육 컨설팅은 교수자가 사전에 제작한 온라인 수업 콘텐츠와 실시간 콘텐츠에 대해서 전문가가 평가하고 컨설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평가 영역은 교수 설계와 콘텐츠 개발 파트로 각각의 하위 영역을 평가하도록 구분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는 추내보건대학교 신임 교원과 컨설팅을 희망하는 교원이었습니다. 희망 교원은 교무처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수업 점검 시 미준수 교원과 원격 교육 지원 센터에서의 온라인 콘텐츠 모니터링을 통해 콘텐츠 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교원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임 교원 8명과 희망 교원 2명 총 10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운영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결과에서 눈에 띈 부분은 참여자 모두에게서 온라인 수업의 교수 설계와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가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를 위한 교수 설계 그리고 교수 학습법에 대한 워크숍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육 연차별 수요자 요구에 따른 다양한 구성의 워크숍을 개설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교수님들께서 대면과 비대면 수업에서 저작권법 준수를 위해 원격 교육 역량 강화 워크숍을 운영 실시하였습니다. 전임 교원을 대상으로 방학 중에 2회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고 겸인과 외래 강사를 위해서 교내 LMS에 영상을 탑재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교수님들의 워크숍 참여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사전 요구 조사를 통해 관심있는 주제를 선정하였고 온라인 방식의 강좌 운영으로 인해서 높은 참여율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강의실에서의 수업과 온라인 수업 자료에서 저작권법 준수를 위해서 전국 대학 원격 교육 지원 센터를 통해서 전문 강사를 섭외하였고 그로 인해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희 원격 교육 지원 센터에서는 온라인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콘텐츠의 질을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교수자의 원격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콘텐츠로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닝 학습 동아리 운영입니다. 제 학생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전체 학과에서 적정 인원을 선발하였고 총 4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여 학생들은 디지털 미디어에 관심이 있거나 학과 온라인 홍보 도움이거나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학생으로 선발하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워크숍을 필수로 수강할 수 있도록 참여시켰고 각자의 요구도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 제작, 메타버스 개발 및 운영 방법 그리고 온라인 학습 방법 등 각자가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UCC 공모전과 연계하여 수상한 학생들에게는 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역량 강화를 위해 메타버스 윤리 전문가 가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실제로 참여한 학생들의 관심도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서 23년도에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배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춘해보건대학교의 원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입니다. 춘해보건대학교 원격교육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원격교육 에세이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결과 교내를 넘어서 울산, 경남, 권역 원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까지 연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상과 최우수상 그리고 우수상 등 4관왕을 석권하며 최다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렇듯 우리 대학 원격교육의 우수사례를 재학생 간 그리고 교수 학생 간 그리고 지역 대학 간 확산을 위해 메타버스 시상식을 개최하였고 현재 전시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입생과 재학생들이 언제든 편히 볼 수 있도록 보시는 것처럼 전시회를 전시공간을 운영하고 학생 간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월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도 선배들의 모습이 좋은 기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운영한 온라인 시상식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원격교육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원격교육은 사실 학생자치 동아리인 학보사의 사진전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운영해보고자 하는 용도에서 착안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새로운 디지털 매체를 접할 때 학생들이 더 잘한다. 학생들은 다 잘한다. 라는 말을 하지만 제가 수업에서 느낀 제 학생의 디지털 활용 능력은 잘하는 학생은 정말 잘하고 못하는 학생은 너무 극명하게 못하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치의생과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메타버스로 운영했을 때 30명의 학생들이 접속하는데 30번의 민원전화를 저희 센터에서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축제기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메타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메타버스에 올라타라라는 슬로건으로 체험존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까지 메타버스티에서 운영하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학습장애 심리상담에 참여하며 학습자에게 친숙한 플랫폼으로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담당하는 정규 교과목에서 메타버스 시범 수업을 운영하며 프리클래스와 애프터클래스를 운영해 보니 정규 교과목에서의 메타버스 운영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저희 센터의 메타버스 활용은 원격 교육을 도약시키는 한 해로 보고 정규 교육 과정으로의 메타버스 운영 확대와 메타버스 교수학습 경진대회 개발 및 참가 그리고 메타버스 연구회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격 교육 콘텐츠 개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1년 몸숨맘 K무 콘텐츠 개발 강좌 한 건 그리고 울산 경남 권역의 공동활용 콘텐츠 개발 한 건을 시작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22년도에는 재학생의 현장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해 몰입형 실감 VR 콘텐츠를 두 건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에는 개발한 VR 콘텐츠를 잘 적용, 활용하고 재활, 보건, 복지, 공동교육 콘텐츠 개발과 더불어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학습자 요구를 반영한 그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또 원격 교육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자 노력한 많은 모습이 돋보입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울산과학대학교 메타버스 활용 우수 사례 발표입니다. 제목은 메타버스이고요. 발표는 울산과학대학교 유수경 교수학습지원센터장께서 하겠습니다. 네, 컨박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유수경입니다. 네, 저희 센터는 일단 원격 교육지원센터 추너보건대에서는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러 가지 사업의 어떤 공통 분모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희는 현재는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저희가 학습지원, 그리고 교수지원, 그리고 원격 교육과 관련된 스마트 러닝 지원, 그리고 창의인성 지원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네 개의 업무 분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스마트 러닝과 관련된 부분에서 원격 교육과 관련된 컨텐츠 개발이나 메타버스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메타버스에 맞추어서 제가 조금 발표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메타버스라면 사실 저도 지금 센터장을 맡고 지금 2년째 제가 교육현장에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늘 고민을 합니다. 이게 과연 교육현장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어떤 범위에서 이것이 적용이 가능한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목차를 대학교육과 메타버스, 그리고 메타버스 기반 교육 실천기획 및 운영, 그리고 메타버스 기반 교육 발전 방향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제가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제 머릿속에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이 메타버스 교육이 왜 필요한가라는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 메타버스를 교수님들에게 그리고 학습자들에게 하세요 하세요 좋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스스로 어떤 그런 교육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게 좀 필요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마스크 착용을 안 해도 되고 대면 수업이 아주 이제 확산이 되었고 거의 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들 출장 가보시면 요즘에 이제 멀리 출장 가는 거 너무 싫지 않으세요? 아 줌으로 회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한 3년, 2년 동안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비대면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에 민감하지 않은 시기가 오더라도 그것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하나의 장르로 저희도 또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기술 발전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대학에 메타버스를 처음 도입을 했을 때가 2020년, 2020년의 하반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여러 플랫폼을 알아보던 중에 정말 제가 눈 깜짝할 사이에 3개월만 지나면 6개월만 지나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의 종류조차 아주아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대학에서 교수님들 그리고 학습자들 모두가 이런 디지털 역량을 계속 키워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또 분명히 해야다는 부분인 것 같고요. 원격 수업, 저희 이제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추네보건대에서도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는 학습자가 이제 재학생들만 고등학교 갓 졸업한 친구들만 오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성인 학습자 그래서 학습의 어떤 수업 클래스를 운영하는 시간 자체도 너무 다양화되고 주말만 운영하거나 아니면 야간에 운영하거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산업체 근무하면서 또 대학에 다니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많은 형태의 교육 형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학습자의 어떤 편의성이나 그리고 효과성을 고려해서 이 원격 수업도 계속 저희가 이제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하죠. 태어났을 때부터 태블릿 PC로 동요를 배우고 그리고 그림책을 읽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저희가 메타버스 교육을 정말 떨쳐버릴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교육의 형태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교육에서 이제는 하이브리드를 넘어서 하이플렉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후반부에 얘기를 할 텐데요. 이 하이플렉스의 메타버스가 정말 적합하게 잘 활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저는 올해는 저희 메타버스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이외에 산업체와 연계돼서 하이브리드 강의를 하고 그것을 컨텐츠로 제작을 해서 하이플렉스까지 연결을 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을 했죠. 그러면서 저희가 또 이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발전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2027년까지 글로벌 주요 지표들을 이런 형태로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저희가 학습자들의 디지털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한 것들 대학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잠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엔트리에서 2021년부터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이런 XR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지금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잠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부터 교육을 받고 온 아이들이 계속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실 저도 매번 이렇게 이런 기술들을 따라가서 수업에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변화하는 학습자들의 어떤 디지털 역량과 관련된 수준들을 고려할 때 이 부분들을 또 따라가야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대학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XR을 통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과학 수업을 하고 사회교과 수업을 하는 그런 형태들을 지금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대학에서 메타버스를 도입하고자 했을 때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올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육에 많이 쓰이는 플랫폼들은 제페토나, 개더타운, 이프렌드, 스페이셜, 인게이지, 잽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일반적으로 간약 많이 쓰이는데요. 저희는 일단 63개 컨소시엄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메타버시티 결국 이 메타버시티는 아직까지 여기에 있는 다양한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보다 어떤 부분에서는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63개 컨소시엄이 되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매우 빠른 속도로 기능들이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컨텐츠의 공유나 여러 가지 할수발동 결과물에 대한 공유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기존 개별 각각의 플랫폼들을 활용하는 것보다 나중에 훨씬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 대학에서는 이 컨소시엄 대학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메타버시티에서 가져갈 수 없는 그리고 학습에서 운영을 했을 때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어떤 학습 효과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진 온라인 수업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플랫폼의 기능은 제가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좀 사용해 봤을 때 개더타운이 처음엔 가장 좋았죠. 그런데 이제 개더타운 이후에 잽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잽은 네이버에서 만든 플랫폼이고 실제로 개더타운에서 구현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그대로 구형이 되면서 사실은 무료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잽에 저희 대학 캠퍼스를 이렇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제로 저희는 처음에 2016년에 플립러닝을 대학에 도입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2018년 연말에 저희가 LMS를 플랫러닝과 연계해서 도입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타버스도 저희에게 교수님들 모두 학습자들 모두에게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체계적으로 이것들을 도입해야 되는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어떤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기반 구축이 되게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컨텐츠를 운영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수업을 메타버스로 바꾸기 위한 수업을 다시 재설계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학 안에서 선족용하는 우선 선족용하는 교과목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수 사례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 교수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대학 전체로 그것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 이끌어내는 방식들이 가장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플랫러닝이나 LMS의 확산 원격 수업의 확산에 사용했던 그 단계대로 메타버스에서도 저희가 순차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센터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이 메타버시티 플랫폼과 예 그리고 이게 안 넘어가나요? 예 그리고 이게 아까 앞서서 봤던 잭에 대한 예 잭을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홍보를 해야겠죠. 아이들을 이제 유도 이제 참여를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잭에다가 여러가지 이벤트를 걸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홍보를 했고 지금 현재 이것을 담당하는 연구원 선생님 메타버스와 관련된 일들을 담당하는 연구원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메타버시티나 앞에 이프렌드나 뭐 여러가지 제페토 이런 것들이 각각의 장점들이 있어서 쓸 수 있지만 그것들은 플랫폼을 저희 입맛대로 그리고 시시때때로 업그레이드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잭의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끊임없이 공간 구축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혁신사업비의 일부를 들여서 저희 대학 캠퍼스를 구축하고 그리고 이 공간을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냥 개별적으로 연구원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교실 환경을 꾸미는 것들은 각자 교수님들이 실제로 교육을 참여를 한 이후에 강의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한 장씩 안 넘어가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 대학의 캠퍼스 입구 그리고 행정본관 회의실 그 다음에 UC 카페, 교수학습지원센터, 강의실, 강당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교수학습지원센터 들어가기 전 입구에는 교수님들 개별 강의실 만드신 분들은 저희 대학 플랫폼을 타고 그 교수님들의 개별 강의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되겠죠. 자 이제 메타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교수님이든 학생이든 강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래교육과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를 좀 이렇게 모두가 구성원 모두가 하는 것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교수자, 학습자, 메타버스 활용 역량도 강화를 시켜줘야 됐고 그래서 관련된 자격과정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비교과, 정규교과 운영을 해서 어떤 일부 앞서가는 교수님들의 어떤 운영 연구를 지원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특강들이 쭉 이루어졌었는데요. 그래서 메타버스와 교육활동, 메타버스 기반 수업 설계와 지원 전략 XR을 적용한 메타버스 교육 환경의 변화 브이로이드를 활용한 학습 컨텐츠 만들기 자 요게 이제 2월 16일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순차적으로 이렇게 특강의 순서를 보셔도 맨 처음에 2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지원 전략들을 좀 알아보고 마지막에는 이제 각자의 아바타를 만드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월 16일날 브이로이드로 만든 이 아바타들은 교수님들이 어떤 수업에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연결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 릴레이 웨비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제가 지속적으로 교수님들에게 이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했는데요. 잽 활용법, 잽으로 나만의 강의실 만들기 그 다음에 메타버시티에서 학생을 만나다 알로아 메타버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온라인 협업 툴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또 잽과 연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모두 연계해서 하는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수자용 교육 컨텐츠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실제로 전년도까지는 이 메타버시티를 시범 운영하는 기간이었다면 이제 올해는 그것을 확산해야 하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이용해 메타버시티를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정규교과의 종류 중에 실시간 수업과 비실시간 수업들 그리고 비정규교과 운영하는 방법들에 대한 컨텐츠를 7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타버시티에 모두 등록을 해서 교수님들이 이제 듣고 그것을 수료하게 되면 디지털 배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 디지털 배지를 만들어서 교수님들께 제공을 해 줄 예정입니다. 예, 잠깐 영상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메타버시티 실시간 강의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고요. 이제 처음에 저희가 LMS를 도입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의와 관련된 사용방법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메타버시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강의를 만들어서 교수님들에게 배포를 하고 필수적으로 이수를 하게 하는 순서로 예,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여기까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격 과정인데요. 아까 추네보건대에서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아마 같이 컨소시엄 대역에 이제 같이 맞물려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도 메타버스 교육 전문가 그리고 크리에이터 과정, 윤리 전문가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4개 학과의 5개 교과목에서 각각의 플랫폼들을 활용한 교과목 시범 적용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체 저희가 이제 그것을 교육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교육 실천 사이클이 있는데요. 저희는 항상 교수학습 공동체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여러 가지 교수학습 공동체가 있는데요. 그중에는 뭐 IC, PBL도 있고 그리고 또 메타버스도 있고 그리고 플립러닝도 있고 이렇게 주제별로 교수학습 지원 공동체가 진행이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는 교수님 5분이 모여서요. 그래서 정기 모임과 연구로 지원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교수님들이 각각의 교과목에서 시범 운영 적용하는 내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게 해드리고 연구비를 지원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올해 이런 것들의 성과들을 교내에서 이제 발표가 되고 공유가 되면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기존의 여러 가지 학습 모용 사실은 이제는 메타버스에서 플립러닝을 구현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에 플립러닝을 접목하고 메타버스에 하이브리드 강의를 접목하고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기존의 교수법과 연계하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페토와 이프랜드, 스페이셜, 메타버시티,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하였고요. 네 그래서 잠깐 여기 옆에 있는 영상 잠깐만 실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영상이 안 나오나요? 네 여기에 지금 보여지는 거는 제페토를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이 영상이 지금 잠깐 안 나오는데 이 영상의 경우에는 이제 제페토에서 이렇게 동기후발 프로그램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기후발을 하는 한차시의 수업이라도 전체적인 한차시의 어떤 3시간이라면 그 3시간에 대한 수업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네 다음 수업은 이제 스페이셜에서 정수윤 교수님이 건축학과의 건축설계 교과목에 적용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도면을 그리고 그 도면을 스페이셜의 전시공간에 전시를 해서 학생들과 함께 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그것들을 서로 평가하는 그런 형태의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예 어 그 이제 이 프렌드에서 진행을 했죠. 예 이 프렌드 같은 경우에는 치위생학과의 이가룡 교수님이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어 전공교과 튜터링 수업 시간에 뭐 자기소개하기 강의 듣고 질문하기 동료들과 질문하고 답하기 뭐 이런 형태의 수업을 차시로 구성을 해서 4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잽에서 이제 수업 운영을 하신 교수님은 유학교육과의 조은혜 교수와 그리고 저 그리고 간호학과의 서현영 교수님께서 잽에서 이제 여러가지 수업을 또 시도를 해서 전공교과목에 적용을 하고 그 결과물들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4개의 학과의 5개 교과목에 공통적으로 저희는 학습모립도와 디지털 리터러시 그리고 학습만족도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였고요. 실제적으로 학습모립도 훨씬 더 메타버스 수업에서의 어떤 높은 몰입도를 보였고 그리고 그 디지털 리터러시를 구성하는 정보 생산 소비나 비판적 사고 그 다음 디지털 능력이나 디지털 활용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보였고요. 그리고 학습만족도 또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수업에서 좀 더 높게 예수업 만족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메타버스도 이제 교수님들께서도 항상 일반적인 수업의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것 이것이 효과적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전 마지막은 학습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XR 실감형 콘텐츠가 반드시 개발이 되어야 되고 그와 관련된 스마트 기기가 학생들에게 보급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메타버스와 연계가 돼서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전체의 어떤 체계가 구성이 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올해 저희는 두 개 학과 두 개 교과목 간호학과의 이은영 교수님이 분만 및 신생아 케어 실습 그리고 자수경 교수님이 치과 위생사 현장 실습 두 개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저희가 이제 협약을 체결을 하였고요. 그래서 컨소시엄 대학끼리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 활용되는 이 실감형 콘텐츠를 개별적으로 개발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이 컨소시엄으로 구성을 해서 공동 개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에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성과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 저희가 교육 실천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메타버스와 관련된 것이 대학 구성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플랫폼을 계속해서 진화시키는 것 그리고 교육 콘텐츠들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교수 학습 실천 사례를 발표하는 것 이런 것들인데요. 올해는 아마 이 메타버시티 플랫폼이 훨씬 더 많이 진화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어떤 확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어떤 사용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수 사례를 발굴하면서 구성원들의 어떤 메타버스 교육에 대한 인식들을 조금 바꾸고 교육의 패러다임이 얼마만큼 바뀌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인지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LMS도 이제 이 메타버스와 맞물려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폐쇄형 LMS에서 오픈형 LXP로 가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단순한 학습관리가 아니라 학습의 여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어서 좀 더 메타버스가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다양한 방향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교육 모델 확장과 관련돼서 이제 산업체 연계 성인학습자 지원과 관련된 부분으로 메타버스를 어떻게 한번 연계해볼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상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울산 지역에 저희가 상담과 관련돼서 저희가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사회의 상담 협의체와 함께 이 메타버시티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저희가 대학에서 어떤 지역사회 봉사 그리고 교육부 기부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상담사들을 메타버시티 교육을 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간 컨텐츠 개발 그리고 그것들을 수업 적용하는 것에 올해는 좀 더 집중을 해볼까 합니다. 항상 이렇게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오면 대학 구성원들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외면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어서요. 앞으로도 저희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 모두가 좀 앞서나가는 교육에서 보다 학습 역량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발표를 해주셔가지고요. 잠깐 들어가시기 전에 센터장님 제가 너무 열정적으로 발표를 해주셔서 혹시나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메타버스를 어떻게 우리 교육에 적용할까를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제가 발표해서 느껴지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질문사항이 혹시 있을까요? 네 또 없네요.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조금 남아서 죄송합니다. 메타버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하는가가 앞으로의 큰 과제인 것 같은데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비용적인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컨소시엄을 맺지 않으면 이런 콘텐츠를 만들기가 참 어렵고 그리고 다양한 학과에서 전공 수업에 적용하려면 실습 수업에 맞는 각각의 콘텐츠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계획보다는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계속 타 대학과 컨소시엄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대학만의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 대학만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지 그 의견을 여쭙습니다. 저희가 지금 컨소시엄 대학에서 콘텐츠를 개발할 때 여러 대학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10개 적게는 6개 대학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전공 교수님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과에 대한 콘텐츠는 저는 분명히 그 전공에서는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하나의 콘텐츠를 만드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을 그러니까 한 해에 한 학과에 한 개의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 다른 학과의 또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적 혜택들의 범위가 좀 줄어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콘텐츠 개발은 이번 전체적인 혁신지원 사업의 어떤 목표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 공유해서 같이 협업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것의 독창성을 발휘하는 부분은 대학 자체에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교수학습 모델과 어떻게 접목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개별 대학이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센터에서는 그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방점을 두고 다양한 활용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수경 센터장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추내보건대학교 차례이고요. 심리상담 역량 강화 사례 발표입니다. 발표에는 추내보건대학교 노미 학생상담센터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유수경 교수님께서 너무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조금 기죽은 상태입니다. 네 많은 힘을 주십시오. 추내보건대학교 혁신지원사업 심리상담 역량 강화 사례 및 성과 공유를 발표하게 될 학생상담센터장 노은미입니다. 저는 우리 대학 학생들이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 잠시 쉴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학생상담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부제목으로 쉼과 힘을 얻는 공간 학생상담센터라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교수님들도 지금 발표를 오전부터 계속 듣는다고 너무 힘드시잖아요. 사실 학생상담센터에서 그렇게 막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6대 핵심 역량 중에서 우리 상담심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미래 역량 혁신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세부 혁신 전략으로는 소통 역량 강화 혁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목차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혁신지원 사업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심리상담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상담센터 사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부정적인 정서 즉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해서 학생들의 마음 건강 상태에 따른 심리적인 지원이 적극적으로 좀 필요한 상태이고 우리 대학은 보건의료 특성화 대학으로서 직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어떤 진로 분야를 찾아가야 될지 보건의료인으로서 자신에게 맞는 진로 분야의 탐색과 설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진 목표를 심리상담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통 역량이 강화된 보건의료인을 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재학생의 심리지원과 개인 상담을 통해서 학교 생활 적응력을 향상을 시키고 이로 인해서 중도 탈락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성향에 받는 그런 진로 분야를 설계를 하고 창의적인 보건의료인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심리상담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는 이렇게 개인 상담, 그 다음에 심리검사, 그 다음에 집단 상담, 검사 도구 개발로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심리검사는 저희가 신입생 마음건강 실태조사를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성격유형 검사인 MBTI 검사를 실시를 해서 그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MBTI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 도구 개발은 우리가 이번에 춘해보건대학교에서 혁신지원 사업으로 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대학만의 대학 구성원, 즉 신입생의 마음상태 검사 도구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단 상담으로는 신입생 마음건강 실태조사에서 고위험군을 발굴을 해서 신입생 마음건강 회복지원 프로그램인 아로마 테라피를 운영을 하였고 그 다음에 아트 힐링 프로그램인 음악치료 그 다음에 대학생활 행복증진 프로그램인 모래치료, 홈 바리스타 그리고 우리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지원을 하게 된 프로그램인 장애학생원외치료 등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먼저 개인상담 같은 경우는 춘해보건대학교 재학생 중 희망학생들이 이렇게 저희 개인상담을 신청을 하게 되고요. 상담 신청을 하게 되면 심리검사를 통해서 개인상담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위험군이 발굴이 됐을 때는 울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를 해서 상담을 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저희가 2021년도에는 개인상담 건수가 72건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142건으로 2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우리 전문상담 선생님이 너무 잘하셔서 학생들이 많이 찾고 또 입소문이 나서인 결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심리검사는 신입생 마음건강실태조사와 MBTI검사 그 다음에 MBTI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였는데 먼저 신입생 마음건강실태조사는 신입생의 마음건강상태 즉 우울이라든지 자존감,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전체 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12개 학과 554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MBTI검사는 학생들이 조금 성격유형 검사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입생 대상으로 자기 인식 및 자기 이해를 위한 성격유형 검사를 했는데 12개 학과에서 741명이 참여를 해서 96.4%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MBTI 교육 프로그램은 MBTI검사 결과를 활용을 해서 자기 성격도 알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친구의 성격유형도 조금 이해를 하면서 대인관계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얘도 신입생 대상으로 12개 학과에 693명이 참여를 해서 92.2%의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저희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CH 대학 구성원 마음상태 검사 도구 개발을 하였는데 우리 대학만의 보건의료인만의 신입생의 마음상태 및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화된 마음상태 검사 도구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대학이 단독으로 개발한 건 아니고 춘해보건대학교와 그 다음에 외부 상담 전문기관인 마음알지가 공동으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입생 예비연구 참여는 627명이 참여를 해서 87.7%가 참여를 했고 그 1차 년도에 CH 대학 구성원 마음상태 검사 도구 신입생용을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신입생을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향후로는 저희가 CH 대학 구성원 신입생용이 1차 년도에 검사 도구가 개발이 됐고 2차 년도에는 재학생용 그 다음에 3차 년도에는 교직원용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마음알지와 이렇게 협약식을 하는 모습이고 다수의 회의를 거쳐서 지금 검사 도구가 개발된 상태입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중에서 신입생 마음건강회복지원 프로그램인 아로마테라피입니다. 아로마테라피는 신입생 마음상태 실태조사에서 고위험군을 발굴을 해서 보완 대체요법인 아로마테라피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결 방법을 습득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과 학생 중에 15명씩 소수정예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로 해서 총 30명이 참여를 했고 특이한 점은 만족도가 4.97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만족도가 나올 건데 저희 학생상담센터는 만족도가 다 높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상담 프로그램 중에 음악치료, 모래치료, 홈바리스타 이름만 들어도 다 학생들이 흥미로워할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무직 공고를 하면 마감이 가장 빨리 됐던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음악치료 같은 경우는 밴드랩을 활용한 음악 만들기, 아틀링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5월에 진행을 했고 참여인원은 8명 소수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 만족도가 4.74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모래치료와 홈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창공제 축제 기간 동안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래치료는 모래와 피규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면 모래상자 안에다가 모래와 피규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무의식 욕구를 의식화해서 자가치유력을 향상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참여인원이 8명이었었고 만족도가 5점 만점에 5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홈바리스타, 모집이 가장 공고가 나가고 빨리 마감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홈바리스타, 커피 특강하고 그 다음에 모히또 만들기 등을 통해서 대학생활 행복 증진 프로그램입니다. 8명이 참여를 했고 예도 만족도가 4.85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학생 지원센터에 저희가 지원한 프로그램입니다. 장애학생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데 고교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원외치료를 저희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티키 화분 만들기를 했는데 울산 소재의 5개 고등학교를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 총 5회로 진행을 해서 3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색깔 모래를 스푼으로 이렇게 해서 화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식물을 심고 그래서 자기 화분을 만드는 프로그램이었었는데 장애학생은 장애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느린 학생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옆에 친구들이 다 할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이런 모습들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연계활동입니다. 우리 지역사회 연계활동은 울주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MOU를 저희가 4월에 체결을 해서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연계해서 상담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 관련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 교직원의 심리지원을 위한 마음 안심버스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1학기 때 한 번 2학기 때 2학기 때는 이제 창공대 축제 기간 동안에 운영을 하였고 안심버스에서 한 활동 내용은 뇌파 측정을 통한 스트레스 검사라든지 심리척도 검사 그 다음에 개별 상담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관련 기사입니다. 그래서 학생상담연구소 울주근 정신보건복지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였고 그 다음에 재학생 교직원의 심리지원 마음 안심버스를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운영한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연계활동으로 울산청년마인드 링크와 저희가 이제 창공대 축제 기간 동안에 울산청년마인드 링크에서 청년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캠페인 홍보부스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홍보 내용으로는 정신건강선별검사와 옴니픽 기기를 이용한 스트레스 검사를 하였고 정신건강 인식도 조사 그 다음에 조기정신증 자가진단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로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보건의료 특성화 대학이기 때문에 직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업은 정해져 있지만 그 직업에 해당되는 진로 분야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의 행동 유형에 맞는 진로 분야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진로 목표를 설정을 하고 단계별로 진로 맵을 설정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전체학과 재학생 중 희망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1차와 2차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1차에서는 디스크를 통한 본인의 행동 유형을 알아보고 본인한테 맞는 진로 분야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차에는 본인이 설정한 진로 목표를 이렇게 진로 맵으로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면 마지막 사진에 진로 맵을 만드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로 맵을 모두 다 완성을 하고 단체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참여인은 20명이 100% 참여를 1, 2차에 모두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20명 모두가 5점 만점에 5점을 줘서 학생들이 혁신지원 사업에 만족도가 굉장히 인색하잖아요. 근데 5점 만점에 5점을 줘서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가 CH 대학 구성원 마음상태 검사 도구 개발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이번 연도에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했지만 내년도에는 2차 연도에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그리고 3차 연도에는 대학 교직원 대상으로 마음상태 검사 도구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검사 도구가 개발이 되고 나면 올해에는 교수님들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사 자격증 과정을 운영을 해서 신입생 대상의 마음상태 검사를 좀 결과를 해석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교류를 더욱더 활성화해서 고위험군 대상에 적극적인 심리지원을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심리상담 역량 강화를 통해서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시켜서 중도 탈락률을 방지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입생이나 재학생들의 마음상태까지 확인하고자 하는 센터장님의 노력이 아주 돋보였습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시 10분까지 잠깐 휴식 취하시고요. 4시 10분부터 다시 이제 세 번째 파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럼 지금부터 이제 2부 마지막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지루하시죠.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누가 노래도 좀 불러주고 춤도 좀 쳐주면 좀 재미있을 것 같은데 좀 약간 네 다운된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준비되어 있는 두 발표는 울산과학대학교 공유협업 사례하고 마지막으로 추내보건대학교 사회공원 역량 강화 사례 발표입니다. 자 지금 이번 순서는 울산과학대학교 공유협업 사례 발표입니다. 울산과학대학교 윤미정 대외협력 부처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지금 올라오고 계신데요. 울산과학대학교 공유협업 사례에서 보면 대학 내 공유 대학관 공유 또 여러 가지 ESG 가치를 확산한다거나 지역사회 상생 등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우리 대학이 어떻게 공유협업을 이어가야 될지 한번 관심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처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과학대학교의 공유협약 사례를 발표할 대외협력 부처장 윤미정입니다. 네 저희 학교의 중장기 발전 계획이랑 대학의 재정지원 사업의 발전 목표 특성화 목표 그리고 영역들입니다. 저희 울산과학대학교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보시면요. 교육 목표가 미래 산업에 대응하는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협력형 인재 양성 이렇듯이 대학이 고등교육 직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역이랑 밀접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울산과학대학처럼 지역 대학인 경우에는 지역 산업과 떨어질 수밖에 없죠.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받고 있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인 크게 링크 3.0국이나 지금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이나 하이브로 대표되는 대학의 지정 사업들은 특성화 목표 자체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대학이고요. 그 안에 교육 영역 그리고 산학 영역 기타 영역으로 나누어지면서 전 영역에 걸쳐서 저희가 공유협력 사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 혁신 영역의 영역과 저희가 목표를 어머 너무 많이 깨졌는데요. 목표를 보시면요. 저희가 정성적인 목표에도 보시면 알다시피 전문 직업 교육이나 평생 직업 교육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 확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목표에서도 지역 협력 센터 그리고 지역의 평생 교육처럼 전부 다 지역사회의 협력 부분과 그리고 탄소 배출의 절감과 자원 절약 그리고 재활용의 실천, 인권과 평등 그리고 지역사회의 대학의 지역사회 봉사 또는 교육기부 활동 그리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축이나 재직자 교육 대여 산업 같은 ESG로 저희가 대표될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저희가 대학 지원 사업에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하는 발표를 듣다 보면 교수님들이 산학형이나 기타 부분이 아니면 평생 직업 교육 부분이 많이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대학은요. 대학 내 재정 지원 산업을 통합적으로 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산학형이랑 연계되어 있는 부분은 대부분 링크에서 커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역사회에 있는 재직자 교육이랑 이런 교육들은 대부분 사실은 하이브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 지역사업은요. 앞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영역 자체가 교육력이 훨씬 더 많고요. 산학이랑 기타 영역이 이전에 저희가 진행하였던 전문대학 혁신지업 사업에 비해서 조금 작아지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공유협약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 가장 큰 화제는 학력 인구의 감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력 인구의 감소는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요. 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지자체의 존속에 조금 위기가 오겠죠. 지자체의 존속에 위기가 오면 대학에 진학할 학생들이 없을 거고 대학에 진학할 학생들이 없으면 결국은 지역은 소멸로 갈 거고 이게 어쩔 수 없는 악순환으로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것들이 아마 공유협약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조건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지역 소멸이 계속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학 간의 경쟁력의 법을 허물고 공유협약을 통해서 전문대학은 산업체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전문 일제를 양성을 하면 그 인재는 지역에서 취업을 할 거고요. 취업한 인재는 정주 인력을 증가시키는 선순환 구조로 연계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논문에서 발췌한 건데요. 지역 대학의 역할은 지역 연계 특화분야의 인재 양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고등교육 기업 확대로 인한 지역 이미지 개선 각종 대학 시설의 지역사회 공유로 대표된다고 합니다. 이로운 점이. 이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두 부분이 지역사회 연계 특화분야의 인재 양성과 각종 대학 시설의 지역사회 공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통적으로 지역사회의 시설의 공유는 강의실을 대강해 준다든지 아니면 전문가로서 대표되고 있는 교수들님들의 전공과목 특강으로 아마 많이 대치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이라든지 기자재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즘 반도체가 조금 뜨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럼 반도체 인력이 필요하게 되면 울산 지역에서 모든 공과학생이나 고등학교 졸업재직들, 공고졸업재직을 대상으로 해서 반도체 교육을 받거나 이수증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저희 대학으로 리퍼를 해주시거든요. 그럼 저희가 교육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실험실이나 기자재를 공유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전에 특강이나 단발적으로 진행됐던 교수님들의 인력 수요 자체가 교교학점제에 대한 진행이라든지 아니면 교교학점제에 대한 진행이라든지 다양한 영역으로 저희가 많이 지역사회랑 공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데서도 공유가 훨씬 더 넓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진행하는 대학 간의 공유협은 가장 대표적으로 디지텍이라 6유니콘이 있습니다. 디지텍은요 울산과학대를 포함해서 10개의 전국에 있는 공과대학 학생들이 만나가지고요. 정책을 제안하고 공동 프로그램을 도출하고 학점을 공유해서 성과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6유니콘은 사실은 정확한 오딩은 전국 6개의 전문대학 학점 교류거든요. 이 6개의 학점 교류들이 각자의 묵을 찍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유시묵이라고 저희가 오딩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K북에 오면서 서로 많이 쉐어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다른 학교에 없을 수도 있고 다른 학교가 특성화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저희 학교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학점을 교류하는 방식으로 대학 간의 공유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형 공유협업은 제가 앞으로 발표할 대부분의 사례가 조금 놀라시겠지만 교육혁신에서는 안에서 학생들과 쉐어하는 영역이 대부분이고요. 산학은 거의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산학형의 공유협업에 저희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서 메인으로 잡고 가는 거. 대학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서 사회적 약자, 장인이라든지 다문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경력 단절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직업 교육을 하는 건 평생교육에서 가발을 하고 있지만 그 외의 교육은 저희 쪽에서 가발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례를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역의 실천적 지식 상출을 위한 학습자 역량 강화예요. 저희 학교에서는 이 역량 강화 시스템 프로그램을 창의 육아 페스타라고 했고요. 매년 울산과학대에서 진행되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발표랑 시상을 통해서 거의 하루 종일 학생들과 함께 성과 공유를 합니다. 이거는 작년 거를 못 들고 온 게 2020년도 성과 발표가 회필이면 어제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랑 제가 조금 업데이트하기가 조금 어려워서요. 그 전에 걸 들고 왔고요. 대부분 학생들이 200명 넘게 저희가 참여를 하는 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교육과정이 아니라 비교육과정으로 인성, 이런 창의 융합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협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기발한 메이크업 프로젝트입니다. 얘도 실천적 지식 상출을 위한 학습자 프로그램이고요. 대학 내 학과 간의 공유입니다. 이거는 앞서서 저희 혁신 원장님이 발표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영역에 미래 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 시스템에 유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대학 간의 공유로 가지고 있는 게 외부 교육의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과정입니다. K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드론제가 저희 쪽이 좀 되었지만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거 디지텍이랑 전국 6개 전문대학 학정교류에서 하고 있고요. 들고 있는 건 저희 1학기 때 보게 되면 144학점. 2학기 때 저희가 저기가 아직 다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학생들이 이수한 학점이 311학점이거든요. 이렇게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있는 과목도 본인 스타일에 맞아서 다른 교과를 이수할 수도 있고요. 저희 학교에 채 없는 교과인데 본인이 관심 있는 거를 K목에서 하고 저희가 성적을 이수하는 걸로 저희가 대학 간의 공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영역에 미래 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 시스템 중에 하나로 디지텍 고등직업교육협의회에서 진행하는 공동 프로젝트 3녀입니다. 이거는 아까 WCC 발표하면서 학생들이 한 부분인데요. 미래형 자율주행 자동차를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코딩 교육을 하면서 디지텍의 기초 역량 강화를 우리 학생들이 하는 겁니다. 토찰 3년 학생은 4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교육은요. 저희가 산업 수요에 맞는 글로벌 산학형 연계입니다. 거기에서 학예의 ESG 프로젝트인 제주라고 해서 불경 쪽에 있는 전문대학 구성원들이 갖춰야 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지역사회와 기반으로 하는 문제 해결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학생은 3명이고요. 각자 다른 학과의 학생들을 저희가 보내고자 조금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피잡 캠프라는 겁니다. 취업 공유하게 되는 14개 교 학생들이 다들 모여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적 상호 역량을 키우는 디자인 싱킹 그 다음에 기업 방문, 현직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AI 기반의 레포트를 통한 자기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아쉽게도 저희 공과결 쪽으로만 갔었지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을 위한 ECG 가치 확산을 위한 화학공학을 위한 대학생의 펌펌 페스테라입니다. 얘는 사실은 전국구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전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저기에 저희가 참가 학생이 4팀이 나갔고요. 4팀이 모두 수상하는 좋은 경험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림이 여자라서 그런지 저는 바디워시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했던 걸 보니 폐마스크를 재활용하는 방법 폐식용류를 재활용하는 방법 참 다양하게 생활 속에 화학에 대한 부분들을 학생들이 다루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ECG 경영을 하고 그것을 교과목 내에서 또 프로젝트로 나오게 되는 캡스톤에 대해서 하는 것 자체가 참 많이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다음은 창의혁신 캡스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캡스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사단범위 한국산학협력협회에서 하는 거고요. 다 반드시 조건이 산업체 인재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있는 산업경영공학과에서 자동차가 저희가 정기적으로 정비를 받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예약하기도 힘들고 예약해서 올이 대기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스마트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빨리 하는 자율 모듈형을 했고 아마 저희가 울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자동차의 엄청 오래된 공업도시다 보니까 이렇게 인재를 저희가 모시기가 좀 편했습니다. 산업체 인재를. 그래서 저희 학과 학생이랑 지도교수님이 나아가서 여기서도 좋은 성적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텍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입니다. 이거는 디지텍에서 시행하는 공과계열 학생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이 발표를 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모여서 한 곳에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가지고 다른 학생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하고 똑같은 기계공학도 하지만 자기 지역에 있는 산업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캡스톤을 보통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쉐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계 WCC 겟올레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오전에 저희 학생이 저희 처음 섹션에 저희 학생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자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간호학부에서 진행한 산업수요 맞춤력 기업 창출입니다. 누구나 다 저희는 산학현 연계를 하거나 산업체 인사들이랑 모임을 해요. 저희 간호학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울산 지역에 있는 간호 부선자이나 교육 간호사들이랑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거든요. 거기서 간담회로 끝날 때도 있지만 저희는 이번에는 특별하게 신규 간호사를 위한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전문가 간의 교육을 해서 IP 교육을 조금 하고 실제로 그 교육 시뮬레이션을 직접 저희와 간호 부서장들이 같이 돌려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조금 더 잘 적응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영역의 소통과 기반입니다. 거기서 학부과 재능 기부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장애인 체육대회고요. 여기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물리치료학과 93명의 학생들이에요. 저희 물리치료학과가 한 학년에 5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고시를 안 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요. 거의 운영기간은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렸던 시기고 이전에 예선 전부터 학생 두 명당 장애인분 한 병이 배정돼가지고 다칠 때 저희가 몸 풀어주는 것부터 잘못됐을 때 테이핑하는 것까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런 학생들은 이수증이나 수료증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환자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장애우들을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비라든지 아니면 물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저희 혁신지원사업에서 지원을 했고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항상 만족도가 좋았었는데 특히나 이번 사업은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사업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영역입니다. 꼭 하나의 섹션이 없더라도 지역사를 위해서 저희는 봉사활동을 조금씩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중앙회랑 협업되어 있는 저희 학교에 있는 새마을 봉사단이 한 150명 정도가 됩니다. 울산에 저희가 조금 더 녹색이 우거지도록 저희가 철죽이나 이렇게 포함하여서 저희가 150명이 가서 하루 종일 꽃을 심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한 울산이 되기를 저희가 바라봅니다. 또 다른 기타 영역으로요. 남목고등학교에서 장애인특수반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현한 겁니다. 이거는 언제 들어왔냐면 시기적으로 12월 6일이거든요. 그 전에 뭐가 있었냐고 하면 서울에 이태원, 아니 태원이냐 어떤가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긴장돼서 생각이 안 나나봐요. 압사사고가 조금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나 뒷부분에 보시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좀 리파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습이 느릴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잘 못 치면 일반인들도 잘 못 쳐서 성공률이 낮으면 장애인들은 훨씬 더 낮을 수도 있거든요. 힘이나 파워 면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진행한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은 말이 장애인이지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실제로 같이 진행을 했고요. 둘 다 만족도가 높았던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다음에 보험 나눔 베이커리 봉사활동이에요. 작년에는 토탈 5월, 6월, 10월, 12월 네 차례에 대해서 진행됐었는데요. 저희 학교는 호텔조리제빵학과의 교수님들이 매년 끊임없이 이렇게 지역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 대상자들, 사회적인 약자시잖아요. 사실은 더 이상 직업은 없고 옛날의 나라를 위해서 다친 몸을 이끌고 이제 마지막 삶의 마무리가 되는 가정까지 지키고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작은 학교나 베이커리를 만들어서 이송해 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기타 영역으로는 플로깅 활동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한계학과의 식품영양학과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영애 교수님이라고 해서 개인이 복 다리고 있는 전공댕와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너무 지역사회에 플라스틱이 많다. 거북이가 배를 갈라봤더니 플라스틱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어차피 먹을 바, 여기서부터 걸어가면서 플라스틱이라도 주워보자.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는가 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록 참여학생은 16명이겠지만 다들 수업이 있으니까 이거가 3개 혹은 4개 학교가 융합이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활동이거든요. 작년에는 조금 많이 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에 아쉽지만 한 번 진행된 거고요. 이게 간호학과나 아니면 보훈, 베이크, 제과제빵처럼 특별한 기능이 있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저희 세무회계학과는 저희는 안에서 교육만 하는 학과인 줄 알았거든요. 종합소득세를 5월 내내 세무소에 가서 신고하시는 분들 중에서 노련층 대상으로 65세 대상으로 같이 대행하는 프로그램을 해줬나 봅니다. 이게 올해 진행한 건 아니고요. 한 3년 차 정도 돼서 어느 정도 동안 5월 내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내내 도와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울산에 있는 세무사장님과 동울산 세무사장님으로 또 저희가 감사장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이 실제로 배운 걸 학생들과 같이 사회로 환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다문화 아동이나 초등학교 대상입니다. 이 학생들이 전부 다 검은 머리라서 저희 학생으로 생각하겠지만 다 동남권 학생들, 동남아 쪽 학생들입니다. 아무래도 이쪽 학생들은 저희 나라처럼 위생관념이나 이렇게 워싱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제한인간호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포터즈가 있는데 울산 대표 서포터즈가 저희 학교에 있는 톡톡간호가 있어요. 그 학생들이 매해 가서 그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위 씻어야 되는지 씻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데 이거는 아쉽게도 사진이 많이 없어요. 그분들한테 동의 받기가 조금 어려워서 대부분 뒷모습의 사진을 조금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는 저희 치의생과에서 많이 지행합니다.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치아 불소고요. 사실 치아 불소 도포의 지원은 동구보건소에서 해주십니다. 그런데 치아 불소만 끝나면 일회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인형극을 통해서 왜 내가 이를 잘 닦아야 되는지 아쉬워 어린 치아계층부터 해서 저희가 보건 교육을 조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대상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다. 아 생각났습니다. 이태원 사건이군요. 이태원에서 압산 사건이 생기면서 심폐소생술이나 교육력이 너무 올라와서 자기네들 축제 기간에 1, 2, 3항들이 전부 다 풀리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좀 해줄 수 있겠느냐고 해서 저희가 갔어요. 그래서 간호학과 교수가 학생이 9명이 갔고요. 간호학과 교수님이 1명이 갔는데 의외로 교직원분들이 너무 많이 본인들의 질병과 학생들에 대한 관리법에 대해서 너무 많이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다음에는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조금만한 인력이 가서 너무 아쉬웠어요. 혹시 보이시나요? D학 전교생들이 이렇게 줌 서 있었어요. 그런데 제한된 시간에서 너무 슬펐고요. 그다음에 간호학품은 대부분의 물품들이 하고 난데 손을 워싱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학생의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외부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손에 워싱이 좀 안 돼서 조금 안타까운 사건이었고요. 비슷하게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거예요. 소생 초등학교 대상이고요. 일반 초등학교 대상으로 진행한 게 아니고요. 어머님들이 맞벌이라든지 한부부 학생들이어서 수업이 끝나고 난데 집에 못 가는 방과 후 학생이라든지 방학 때 집에서 케어가 안 되는 학생들만 모아놓은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 집단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꼭꼭 신체의 위장에 대해서 알아보기 내가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복원활동을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지역사회나 공유협협으로 한 프로그램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6월에 했던 프로그램인데 아직 11월에 했던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꼭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물론 저도 비재경인이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게 됐었는데요. 저희 학생복지팀에서 지원하는 건데 저희 학교 학생들 또는 서부 캠퍼스나 동북 캠퍼스에 왔다 갔다 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경험해보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재직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공유나 협력에는 안 맞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지만 학생들은 끝나고 만족도 조사를 바로 했을 걸까요? 감정이 아직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너무나 많이 본인들이 좋아했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상자를 돌리지 않더라도 그 대상자를 배려할 수 있는 재학생들의 인식도 조사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프로그램을 제가 한 번 올려봤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장시간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2021년도 지체장애인이 대략 119만 명 정도 되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장애인들까지 신경 써서 세심하게 공유 협업을 해주셔서 네 참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네 울산과학대학교 윤미정 대외협력 부처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추내보건대학교 사회공원 역량 강화 사례 발표가 되겠고요. 추내보건대학교 한선희 사회공원센터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발표인데요. 지금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회공원센터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겸직으로 맡고 있는 한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 두 센터를 맡고 있기 때문에 사회공원에 대해서도 원래 한 내용과 작년에 2022년도 그리고 장애학생지원에 대해서 두 개 파트로 나뉘어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전략 파트는 앞에서 많이들 설명하셔서 간단히 저희 이제 이 사회공원과 장애 파트는 미래 역량 혁신 공동체 역량 혁신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공원 역량 강화 사례 및 성과 공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이 봉사나 장애 파트는 앞에 파트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원래는 이제 추내봉사센터였는데 작년 8월에 센터명을 사회공원센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공원 문화를 선도하는 지역사회 융복합 봉사 내비게이션이라는 슬로건으로 저희가 봉사는 지역사회 봉사 그리고 저개발국 글로벌 봉사 그리고 다문화라든가 장애 이런 쪽의 봉사 다양한 재능 봉사 등을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다른 타 대학에서도 많이들 진행을 하셨겠지만 저희 대학에서도 코로나19로 이제 봉사를 하기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원활하게 진행이 됐었고요. 어려운 서비스 치약계층이라든가 사회적 우울감이 급증한 시기였기 때문에 지역사회 요구도에 맞추어서 우리도 체계적인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특히 다문화와 치약계층을 중점으로 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지역사회 기업 및 사회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조금 넘어가고 성과 위주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팀복은 융복합 봉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앞에서도 협업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겠지만 여러 개의 학과가 융복합 팀을 구성을 해서 봉사를 실시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위의 그림하고 아래 그림이 이제 두 가지 프로그램 봉사로 진행이 된 겁니다. 위쪽에는 이제 저희가 전공 봉사를 실시를 했었고 아래쪽에는 보시면 이제 저희가 창공제 개막식, 나이팅게일 선서식, 교내 합창 공연 봉사로 진행이 됐습니다. 우수 사례입니다. 방금 이제 어르신 전공 봉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다섯 개 학과가 융복합 팀을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고 저희가 이제 몇 년간 울주군에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데 울주군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해보니까 굉장히 저희 학교에 대한 기대치가 높더라고요. 학교 인근에 있으면 좀 더 봉사를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요구들이 좀 있어서 최근 몇 년간 울주군 쪽에서 지금 융복합 팀 봉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 학과가 이제 진행을 했고 이날 오신 분이 이제 150여 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봉사를 이렇게 수혜자로서 다 하고 가셨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진행이 됐고 특히 요 날이 이제 어르신 노인의 날 행사하고 같이 겸해서 했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봉사활동으로 이거는 이제 학과별로 전공 봉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참여한 학과로는 여섯 개 학과가 참여를 했고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는 어린이날 행사 때 그 어린이날 놀이 체험 코스 도우미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안경광학과 같은 경우는 장애인 복지관을 방문을 해서 그 어르신들 이제 시력 측정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언어치료과에는 언어 발달이 좀 지연된 아동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치료과 같은 경우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수 사례입니다. 요가과에서 이제 아침 요가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한 경우인데 학예 방학 동안 21회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요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위생과에서 특히 이제 치아가인 동아리에서 지금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구간관리 교육을 이것도 옹상보건소 홈플러스 쪽으로 해서 총 9회에 걸쳐서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대학생자원봉사활동 지원은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도입해서 한 프로그램인데 다른 거는 이제 전공봉사 이런 쪽이 많은데 이거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전공과 무관한 걸로 해서 봉사를 한번 실시해봤습니다. 그래서 뭘 좋아할까 학생들이 고민을 하다가 벽화봉사를 한번 진행해보자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건 울주군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진행이 됐었고요. 그 밑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뒤에 보면 배움아동발달센터하고 협약식을 가진 게 있는데 이 센터하고 또 연계를 해서 그 아동들 발달장애 아동을 데리고 롯데월드로 가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제 놀이기구 탄다니까 다 지원을 했는데 막상 갔더니 정말 중점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막 이렇게 막 막 드러눕고 땅에 막 일하니까 그 학생 두 명이 그 학생을 데리고 막 이렇게 나중에는 오후 되니까 지치고 힘들어서 정말 이게 쉬운 거 아니구나 정말 장애 학생들을 이해하는 뜻깊은 그런 하루가 됐습니다. 우수 사례로 이제 벽화봉사활동인데 이거는 이제 명촌 마을에 가가지고 저희가 아침에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제가 이거 이제 직접 인솔해서 이제 봉사에 참여를 했었는데 우선은 이제 회의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페인트를 또 이제 썼고 그리고 그날 5월 말이었는데 비옷을 입었어요. 왜냐하면 페인트가 틸까봐 근데 오후 되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다들 옷을 벗고 땀을 막 흘리면서 특히 이제 저기 사다리에 올라타고 막 그림을 그리고 저는 이제 떨어질까봐 괜히 걱정돼서 내려오라고 일하기도 했었는데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 보면서 정말 너무 이렇게 의미 있는 봉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한 겁니다. 다문화 탈북 학생 초청 진로 체험 프로그램인데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취지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학교로 초청을 해서 이렇게 학과를 투어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과에서 심폐소생술 그리고 치위생과에서는 구간관리 교육 안경광학과에서는 이제 시력 측정 쪽으로 지원을 해주셨고요. 원래는 좀 더 많은 학과들이 참여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학생 멘토링 교육지원은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교육지원 멘토링 사업과 연계해서 사전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타 사업으로 이제 교사대생 대학생 튜터링 사업 이거는 다 아시다시피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으로 운영이 되다가 일시적으로 이제 교사대생 대학생 튜터링으로 진행된 사업인데요. 여기 이제 지역 아동센터와 연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지원, 학교생활 적응 등을 지금 돕고 있고 2월 중순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 사업도 마찬가지로 다문화 및 지역 아동센터하고 연계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기초학습 능력 근데 특히나 이제 가정 방문을 해서 가리키는 요 밑에 보시면 요런 학생들은 우즈베키스탄 학생이라고 들었는데 일대일로 가정 방문해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생 재능 봉사 캠프 사업 저희가 이제 요것도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2021년도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고 2022년도는 대면으로 진행을 했고 울산의 옥현초등학교하고 울산행복학교의 이렇게 두 개 파트로 나누어져서 실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파트에서는 예체능 특별 봉사활동 특별 지도를 좀 부탁을 했고 학습 지원 보다는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방학 중에 5일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매우 만족도가 높은 봉사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협약 체결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언론 보도자료 사회공원센터에서 한 보도자료입니다. 이런 마지막으로 기대효과는 이제 저희가 치약계층 다문화라든가 장애학생 이런 자원봉사를 통해서 사회공원 역량을 키우고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학의 사회가치 실현을 하는 것이 이제 중장기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장애학생 지원 역량 강화입니다. 저희 장애학생지원센터는 2022년 3월에 신설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 3월에 신설돼서 뭘 할까부터 구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조금 많은 일을 한 것 같아서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목차이고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이제 지금 창의관 2층의 사회공원센터와 지금 연구원 한 명 상주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입장에서 장애학생을 위하는 대학생활 조력자라는 슬로건으로 저희가 이러이러한 학습 도움이라든가 또 장애인식 개선 사업도 하고 있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오는 포기 기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비장애학생이 우선 장애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장애학생들이 학교로 왔을 때 만족할 수 있도록 복지 증진, 장애학생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결국은 장애학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한 프로그램으로는 먼저 장애인식 개선 특강을 진행했는데 장애인식 개선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전체 교직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그 외에 이번에 한 것은 학생의 임원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자 또는 고위층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자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렇게 두 건의 특강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 체험 교육으로 학생들이 직접 장애를 체험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고 오전에는 장애에 대한 이론 교육을 하고 오후에 실제로 실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학생 10명을 데리고 오전, 오후로 나눠서 진행을 했고요. 우수 사례로 오후에 실시된 장애 체험, 휠체어 체험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에 있는 고령 친화 체험관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휠체어를 직접 이용하면서 그날 직접 장애인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장애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학생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장애 학생 홈페이지 활용 지원 프로그램인데 사실 저희 학교에 장애 학생이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3명 있고 그래서 저희도 평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홈페이지를 장애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대폭 개선을 하고 특히 웹 접근성 마크를 획득하고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프로그램으로는 장애 학생 지원 센터를 홍보하기 위해서 리플렛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센터가 설립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환경 개선 기자재 구축 프로그램을 통해서 센터가 완전하게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이 됐습니다. 원래는 약간 안쪽에 있었는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복도 쪽으로 나오면서 훨씬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의관 2층에 현재 마련이 되어 있고 보조기기들도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보조기기들은 대학의 장애 학생 지원 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구입한 것들입니다. 총 구입한 것은 장애 보조기기 6품목인데 전동 휠체어 외 5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전동, 수동, 독서 확대기, 태블릿 PC, PC 이런 것들은 일반 학생들이나 교직원한테도 대여가 가능하고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공제 행사 때 체험 행사 학생들이 직접 와가지고 방문을 해서 이런 행사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고교장의 대학생활 체험 지원 사업은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는데 이거 정말 힘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학생처장님, 부처장님 계시지만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연구원 선생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7월에서 저희가 계획은 5월, 6월에 했는데 7월에서 9월간, 9월달까지 3개월간 진행이 됐었고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실시를 했는데 4일차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장애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정말 많은 학교에서 방문을 해주셨고 지금 보시면 울산 지역 5개 학교에 방문회수로 따졌을 때 55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9회기 9번 운영이 됐고 지금 참여 부서라든가 학과에서 10개에서 부서가 참여를 했습니다. 학과 이거는 단편적으로 제가 이렇게만 해놨는데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정말 학생들이 그리고 특히 장애 학생들이 올 때 부모님까지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지는 않았는데 한 번은 아버님, 어머님 다 오시고 학생 오고 하니까 거의 학부모 상담하는 느낌 아버님 질문하시고 어머님 질문하시고 어떤 제도가 있느냐 설명한다고 너무 진땀을 흘리면서 설명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일차 프로그램에는 마지막으로 입학 상담으로 이어졌고 첫날은 기숙사라든가 도서관, 고령 친화 체험관 이런 것들을 투어를 했고 이틀째 저희가 또 전공 체험도 있었고요. 대학생이 장애 학생 멘토와 만남 같은 자리도 마련했었고 그리고 3일차에는 3D 휴먼 케어 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학생 상담 연구소 아까 발표를 하셨는데요. 거기서 원외 테라피 치료 이런 것도 프로그램이 있었고 사회복지과라든가 언어치료과에서 자급치료과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셔서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됐습니다. 언론 보도 자료이고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어쨌든 인식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고 장애 인식 개선 그리고 도움이라든가 학생들이 학교에 왔을 때 지원해 주는 거 뭐가 있을까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희 학교에 청각장애 학생이 한 명 입학할 예정입니다. 그 학생하고 수호 교육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량을 통해서 장애 학생들이 만족하고 어쨌든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중장기 기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애인들이 소외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이 어떻게 보면 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네 한서인 센터장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모든 순서는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여러 분들께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성과 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2022년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대학 공동성과 공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요. 17시부터 5시부터는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편하게 화장실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과정은 마치고 즐거운 식사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